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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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긴 한데 보내기 아아.. 젠장 오? 깼네? 아.. 보내기 하나가 아깝다.. 아아..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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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잠깐만요 아이고 너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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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야 좋아요 이걸 타고 순조롭게 나 좀 밑으로 안 내려갈거야 예스 불가능이 현실로 가능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 아..뭔가 어려워보인다 뭔가 스캡하고싶은 욕구가 막 생긴 하지만 어어어어어어 깨고싶어졌어 어 사라져버리네 어 꺼내기? 아 안돼 안돼 안돼요 다시 주네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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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뿌개지네? 뿌개지네? 몰랐어 괜찮아 여기서 또 주니까 잠깐만 안돼! 깨긴 긁는 것 같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꺼내기 저 세 개를 다 먹고 깬다면? 그러나 쟤네는 끝까지 내려올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오마이갓 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이러면 또 희망의 불씨를 지편네 아 안 먹었어도 어차피 먹어지는구나 아닌가? 이렇게 먹으면 어차피 안되나? 스킵한 맵은 추가적으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해 벌써부터 급해 시간이 없어 늦은 것 같아 이렇게 멈추면 안됐던 것 같은데 너무 이른데? 아 망했어 망했쩔 아 망했어 이게 망한 것 같아 오케이 얼른 이렇게 스킵 안하는데 깨고 싶어졌어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야야야야야 헛 제발 여기가 제발 지름길이든 뭐든 못 지나가잖아 어쩌자고 있다는 공간을 만든거지? 허허 얘는 왜 이렇게 4마리를 좋아하냐 여긴 진짜 길이 아닐거야 다 의심스러워 다 의심스러워 설마 여기서 얘네가 나온건가? 야 같이가 같이가 보내기 너 뭐니? 너 왜 거기 있니? 아 망했쩔 하아 안먹어어 제발 벗어 제발 제발! 제발! 쟨장할 허허 좋았쩔 어디가 진짜 길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로 갈래 너무 급했다 너무 급했어 목숨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있을까? 하늘 높이? 의미 없다 더이상 더이상 뽕행이는 의미 없다 더이상 뽕행이는 의미 없다 오예! 목숨이 늘어나고 있어 목숨이 늘어나고 있어 목숨이 늘어나고 있어 오프오 오 마이 가앗 버섯! 쨘인장 야 버섯 없어 못 깨? 그럼 스킵해 한 대 맞고 지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버섯을 줘야지 아이고 망했습니다 아이고 망했는데? 맵이 어려워 보여 맵이 어려워 보입니다 두지 마라 유령 이야오— 으아아아오— 망했다 자아.. 저기 끝이 보여.. 끝이 보이네 저기.. 오! 대박! 아! 대박이야! 대박이요! 순발력 좋았어.. 순발력 좋았어.. 그걸 또 캐치 해가지고.. 버섯! 좋아좋아좋아.. 오 마이 갓! 오 버섯.. 야야야야야.. 야 씨 좀 먹고 싶다.. 씨.. 좋아요 일단 뭐든 좋아.. 나 지금 구름 탔어 구름 탔어.. 안 보이게.. 뭐야 나 왜 내려봤어.. 아악! 하아.. 야.. 컨트롤.. 의도하지 않은 컨트롤.. 피캬 피캬 피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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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이 늘어나고 있어.. 추억 버섯.. 좋아요 버섯 좋아요.. 으 으 좋아요 으 구름 타고 싶다 으 얘들아 얘들아 그 뚜껑이 생겼네 으 으 으 으 뚜껑 뚜껑 뚜껑뚜껑뚜껑 으 으 으 들어간 들어가는 겁니다 으 으 레비킬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쓰 아 쉬지 않고 날려야 돼. 쉬지 않고 날려. 아 뚜껑. 뚜껑 끼고 싶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나 어려운 배분이 아니라서. 좋았어. 컨트롤 좋았어. 컨트롤 좋았어. 컨트롤 좋았어. 그래 여기서 봤겠지? 쟨 나. 아 휴우! 그냥 지나갈걸. 괜히 저거 쳐보려고 해다가. 벗어줄것 같애가지고 쳐보고 싶었어. 그냥 지나갔어야 돼. 개인적 이근 에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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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호 목숨 다 잃고 있다 중간 소节 아 컨이클지 컨트롤 좋아 서기 타散 으 제발 비켜 비켜 오지마아 오지마아 던지지마아 아이씨 망했죠 어 저게 안맞고 지나가기 너무 힘든데? 안맞고 지나가기 너무 힘들어 차라리 뚜껑 끼는게 나은거 같애 아이씨 근데 뚜껑을 끼고 싶다고 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아이씨 너 새끼를 다 죽여? 아니야 불이야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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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망했어 망했어 다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다 죽여버리겠스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죽이지? 하아 어떻게 죽이지? 하아 어떻게 죽이지? 하아 망했어 으아아 으아아 하아 아이씨 망했어 도돌이 폐다 뚜껑 하응 아이씨 아이씨 어려운데? 아 생각보다 어렵네 맞으면서 지나가야되나? 하아하아 하아하아 좋지않아 좋지않아 이번엔 야말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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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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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보이 됐다 컨트롤 좋았어 얘네 다시 살아나잖아 다시 살아나잖아 다시 살아나잖아 아아 아 여기서 버섯을 주는구나 아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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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버섯 준 자리 아니었어? 제발 하아 심하겠어 아 이번에 기회였는데 아아 아 아 으 으 기회였는데 기회를 놓쳤네 으 으 으 으 으 으 일로와 이씨 일로와 이씨 으 으 으 으 으 으 버섯 주세요 버섯 버섯 주세요 버섯 비키세요 비켜야지 아시더라 아 망했어 아 망했어 맨 미친 길이야 맨 위는 모르겠고 안 돼 안 돼 이런 미친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 연결 좀 할게요 아 쨘장 아 기회였는데 기회를 놓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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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거니 이거? 아 아 죽은거같아 아 버섯 좋아 가자 유령아 가자 빨빨리 가 빨빨리 가 빨빨리 야야야 야야야야 아이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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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게도 콩나물이 나오네 오 중간 세이브 오 중간 세이브 제발 제발 왜 가질 못하니 아이씨 여기 지나가라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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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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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갈 수 있을까? 아 아아 이거 뭐지 나올거같은디 오케이 오케이 차 여기 밑으로 지나가는게 낫겠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눌러놓고 아이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열려라 참깨 좋았죠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없네 틈이 없다? 뭐 쓰레기같은 쓰레기같은 아 컨트롤 대박 막 컨트롤 대박인건 아니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지나가 틈이 없어 안돼 안돼 뭐지나 안보지나 아 저기 맞는길같아가지고 일부 여기로 왔구만 에이씨 망했어 길이 없어 못들어가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 미쳤어? 야야야야야 왜이리 결국 못 깨는구나 결국 못깨네요 갑자기 자동맵이 됐어 갑자기 자동맵이 됐어 이렇게 해서 지나가야되는거야? 야 대박이네 여기 아까 뭐 있지않았나? 야 화살표를 믿었어야 되는거야? 야야야야 오지마야 뜬금없이 자동맵이 되네 갑자기 여기 아 얘 화살표 믿어야되나? 아니 안 믿어 안 믿어 믿어야되니? 아 내 뚜껑 야 야 얘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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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스키판 보람이 없어